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난 예배들의 성도들 또 비전홀 우리 원리스홀 다 가득 찼습니다.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전 말씀 전도 기도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장세기 2장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듬을 창조하시고 아듬을 잠들게 하시고 난 이후에 갈비떼를 하나 빼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가지고 아듬에게 그렇게 죽음해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데려다 주어서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인류 첫 번째 결혼을 중매하시고 주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도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매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연불이어듯이 강가구시 하면 또 여러분이 또 속은 거예요. 인류 최초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순간적으로 쓰임 받았는데 이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을 충격받았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어느 성도가 안 무너지느냐 어느 성도가 일심정심지속으로 신앙이 성장하느냐 어느 성도가 그 사람의 수준과 인교와 상관없이 쓰임 받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에 해답난 사람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영적으로 인도받아서 자기 영혼이 고백할 정도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갈등, 시험, 염려,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울의식, 정신병 없어요. 그것이 있다. 답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오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길은 답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병 치유에서 우울증 치료에서요. 그 다 결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이 뭐냐. 근본이 영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사단이 갖고 노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요.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가정을 잘 보면요. 사역을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 잘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괴롭혀요. 누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사람은 못 괴롭혀요. 자식이 괴롭힙니다. 가족이 괴롭혀요. 그 사람 전도 기도 하나도 헌신 못하도록 괴롭힘 다 뺏버려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 안 하면 자빠집니다. 같이 무너지기 시작.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신뢰를 안 들어도 여러분 체험이 많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든지 뭐요. 가정과 교회가 원수되지 못하도록 품비 박산내버려요. 거기 사단이 할 일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 박살 내버려요. 오직 예수 말하는 교회 박살 내버려요. 중상모락 해가지고 디뎌 씌워버려요. 교회 박살내고 예수 믿는 가정 박살 내버리면 끝이잖아요. 사단은 성공하잖아요. 어떻게 박살 내느냐. 가정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본질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 본질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영적인 건 모르는 사람. 영적인 건 모르는 사람. 사단의 전략 모르는 사람. 영적인 말하고 사단 말하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니만 영적이냐. 니만 그 말 나도 받았다. 이러면서 대 드는데 실제로는 사단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몰라요. 내가 사단이 이용당하고 있다. 당하면서도 이용당할 줄 몰라요. 용어는 알아. 사단 영적인 거 알아. 실제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기분이 팍 나빠합니다. 너 영적 문제 있어. 영적으로 정신 차려.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니만 예수입니다. 나도 믿는다. 하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 주특기가 속이는 거거든요. 뭘로 깨닫지 못하도록. 이번 주간에 보면 부부 날이 있습니다.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2일. 21일이요. 그래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읽고 주장한 취지로 법적 기념일이에요. 21일이. 가정과 교회 전체가 하나 돼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부의 날 이것만 하나가 아니잖아요. 매일이 부부 매일이 하나 돼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적 도전하는 것만큼 응답이 옵니다. 언약 잡고 해야 돼요. 우리 잘 해봅시다. 누군 뭐 잘 안 하고 싶나.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누군 행복하게 안 사고 싶냐고요. 하나 됩시다. 하나 안 되고 싶냐고요. 안 돼요. 왜 안 돼. 언약이 빠졌어요. 말씀이 빠졌어요. 빠지니까 우리끼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지 않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 빠졌으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서로가 뭐요. 서로가 영적 파트너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파트너의식. 이 파트너의 뭐요. 파트너는 서로 부족한 부분. 그거를 그렇게 서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같이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는 서로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니까 서로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깔까내고 서로 찌그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연약한 부분을 알면서 도와주고 그것이 부부예요. 성도관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부분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일하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그게 성도예요. 잘못한 거 다 찌그대고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은요. 잘한 건 안 보여요. 잘못한 거 계속 찌그댑니다. 스스로 올물을 만들어서 스스로 피곤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 잘 아시잖아요. 이 볼테르가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다. 두 눈이 있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한 눈은 인생의 좋은 점을 보도록 만들었고 한 눈은 안 좋은 점을 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뭐예요? 윙크합니다. 윙크 왜 합니냐. 한 눈 감고 한 눈을 사다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단점은 안 보겠다. 당신의 좋은 점은 보겠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윙크한단 말이에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살리는 보금적 눈을 가지지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됩니다. 서로 살리고 부족한 사람이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부터 모두 다 그걸 서로 좋은 점을 받는 보금적 사람이에요. 부부가 서로 보금체질 되면 끝난 겁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보금이 안 되고 한쪽 눈이 말해 율법으로 딱 쳐다보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보지도 않고 잘 못하는 것만 계속 찍어댑니다. 못 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대 기대치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우리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보금지키고 사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내용이 마태국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성전 청소입니다. 성전 청소입니다. 청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것은 당시의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의 본질을 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이 무엇인가를. 사실 성전의 본질의 회복은요. 예수님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급한 회복해야 될 이 시기예요. 지금도. 한 신학자의 진단처럼요. 지금 교회는 소비자 취향에 맞추어 소매점이 되었다. 소비자 취향이 교인들 취향에 맞추어 이렇게 상품으로 전략해버린 상태다. 교회가. 교회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부담스러운 말 안 합니다. 뭐 천당 지옥 마귀 귀신 무슨 전도 이런 말을 안 해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일 듣기 싫은 게 교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듣기 싫은 소리 안 해요. 세상적인 유익되는 거. 서로 사랑하라 겸손해라 성교라. 전부 교회가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취향에 맞추어 소비자 취향에 맞추어 그게 급급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둠의 결자 되신다는 원색적 복음 메시지 못 알아듣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원색적 메시지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적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다 사라지고 전부 윤리도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감동을 많이 주죠. 그런 교회들 부흥 많이 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말 잘하면요. 뭐 오픈하고 무슨 뭐 매일매일 큐티하고 많이 모입니다. 감동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영국적인 눈을 뜨고 불신자를 보는 눈 현장으로 눈돌린 건 싹 없습니다. 전도 그런 거는 이제 막 믿어 가지고 암에 걸려 낳았다든가 이렇게 죽다 살았다든가 이런 사람들 하는 거지. 무슨 교회 오래 다니는데 무슨 전도 소리 하냐 손실없게. 거래되어 버렸습니다. 거래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세상 현장은요. 하나는 떠났습니다. 하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가진 열두 가지 문제에 단전히 영적 문제에 빠져 살다가 영혼이 멸만들고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불신 용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들은 가만 놔두면 그대로 그대로 그냥 갈 길로 갑니다. 방치해 놓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새 생명 초청 행사를 지금 진행하는데 랩노 위원회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대교구 전문교회 우리 단민족 23일 30일 디데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오기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접하자는 겁니다. 교회 못 오니까 오기 싫으니까 부담되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분 받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으로 써서라도 멀리 떨어지는 친척들. 평소 때 그렇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너무 머니까 부담스러운 분들. 이렇게 소개를 잘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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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렇게 한 번 덜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자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거 절의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이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절의의 기회예요.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일과 친척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구분을 얻어야 되는데 라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방법대로 우리 단계별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잖아요. 오늘 이 핸드폰 선물 하나 딱 보면 이 외번에서 너무 생각났어. 너무너무 내가 요즘 우리 교회 생명 초청님들 오지 못하니까 내가 멀리 있으니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게 하기 위해서. 뭐 말해요 하면 선물 하나 던지고 나면 뭐 올 거 아니에요 반응이. 그렇게 해서 보험을 증가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다. 아멘이 전혀 안 나오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이 본질적인 미션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션 실현의 주인공이 되고 은약성제 주역들로 다 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이라는 본질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처음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성전 청소입니다. 성전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가범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호살나.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쭐하고 그런데 기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관심 없었습니다. 성전에 먼저 들어가자서 뭐 이런 거 둘러봤어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때 열두 자들과 함께 배단위로 가서 휘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모든 의자 다 뒤엎어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시간표가 유대 최대 절기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전 세계에 흩어지던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재물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원근 각지에서 해외에서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흠없는 재물이어야 돼요. 상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져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편리를 위해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면 돈만 주면 흠없는 짐승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겼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낼 때 가이사 그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는 안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만 통용하는 이 세계일. 세계일이라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편의를 제공을 하려는 의도가 변질돼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는 장사꾼들을 이방인의 떨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역사학자 당시 로셔버스에 의하면 이 당시 재물은 재물로 들었던 양의 수가 얼마라였느냐 많을 때는 25만 6천 5백 마리 25만 6천 5백 마리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6월절 때 다 피 들어야 제산받으니까 피 없이는 피 흘려면 제삼이 없다 그랬으니까 피를 다 그렇게 받쳐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그냥 꼬랑으로 피의 양을 한 마리 잡으면요. 제가 직접 해봤어요. 한 반바게 쳐 나와요. 그 반바게 쳐 곱하기 25만 6천 5백 마리 해보세요. 그냥 뭐 한강이지 한강. 피가 쫙 흘러가지고 전 지역으로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이익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마어마한 이익입니다. 또 요셉버스는요. 그 당시에 270만 명이 6월절에 참여했더라고요. 270만. 최고 명절이니까. 6월절. 왜? 애굽에서 해방된 그 양의 피 바르고 나온 그날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데 해방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런 270만 환전을 했을 때 전부 다 환전했을 때 환전에 대한 그 차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도 막 폭리로 하지요. 뭐 딴 데 없으니까. 한마디로 성전의 본질적 역할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장을 뒤엎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려주시면서 성전의 본질적 미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2사의 56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조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미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의미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성교적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다 만나주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언약이 소통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강탄동에서 주어지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다 하지요. 어느 종교는 기도 없습니까? 여러분 언약 놓쳐 기도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잘 떼게 하시고 잘 떼게 하시고 잘 떼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른 종교 다 그래 하고 있어요. 불교나 천주교나 우리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우리는 뭐요? 언약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기도 그 나라와 그 의리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맞교인 직붐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오늘도 그 기도 언약 기도하고 가세요. 언약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딱 연말이 되면 줍니다. 1년 내내 이거 잡고 기도하라고 언약 기도가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예원교의 성도 아니에요. 언약 기도 1년 내내 카드만 받아놓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언약 기도 언약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기도를 해요. 언약 기도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요. 축복의 통로요. 응답의 지름길이요. 응답의 지름길이요. 응답 안 해준다고 화내지 마세요. 언약 기도를 빨리 해보고 하면 응답 받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필요한 건 달고 계세요. 달고 계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방향 빨리 스케일을 이 뭐야 채널을 맞춰야 돼요. 구분해야 KBS 나옵니다. 그런데 구분하고 8분도 없고 안 나온다고 짜증 내면 안 돼요.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언약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꼭 기도하면 돼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늘리는 데 급급하여 기도를 껴으려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느라 기도를 껴으려 하는 목숨에 빠져서는 안 된다. 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성경 공부합니다. 설교 들어요. 안 해요.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든다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요? 실제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는 여러분 루틴이요. 하루에 일상 습관이 습관이 기도가 딱 들어있어야 돼요. 기도. 기도하는 시간이 딱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딱 정해야 됩니다. 단일이 하루에 세 번 정했잖아요. 시간을. 물론 정식 기도 무시 기도도 중요하고 무시 기도야 무시로 기도하지요. 무시로 기도를 생활 속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무시 기도는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 별로 없어요. 염려도 염려를 기도로 바꿀 뿐이지 정말 은약 기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 전부 다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현장 우리 교육자들은 가능해요. 현장에 전부 기도 전부 불신 영혼들 저 24시 무시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 영혼 저 불상한 저 영혼 전부 현장 뛰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가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날 돈 걱정 맨날 사람 관계 맨날 문제 해결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인 기도하라고 개인 기도구리에서 제가 소원했던 거예요. 평신도 때 제가 교회 좀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장소 있으면 좋겠다.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혼자 기도할 데 없더라. 그게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지음에서 기도 개인 기도구리 여기 20개나 있어요. 열차 따뜻 잠가 놨어요. 문 딱 닫고 사무실에 기도하세요. 개인 들어가서 그냥 부릴집고 떠들고 혼자 뒹굴어도 괜찮아요. 되어있다니까. 이런 줄도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실제로 여러분 이 기도하면 응답이 어디고 서느냐 삶의 현장에서 와요. 삶의 현장에서 온다고 신기하게 신기하게 여러분 쓰신다고요. 하나님 누굴 쓰시느냐 잔머리 울려가지고 쓰임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초대의 교회사를 보면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되어서 역사였어요. 말씀과 기도 전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라빵에서 기도에 집중할 때 뭐요? 기도에 집중하니까 성령이 임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위의 현장문이 열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해서 현장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현장 이게 순서잖아요. 영역모드 선도들 시공광을 초월한 하늘보좌의 축복 이거 누가 체험합니까? 하늘보좌의 축복 영적 파수꾼 언약 기도 현장편의 주도자 누가 됩니까? 이 세기가 되어있으니 이런 응답받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치유섬이십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후에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각종 질병가진가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역은 결국 다른 사람을 모여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세상에 일주일 동안 떼묻은 것 완전히 망가진 것 완전히 비틀어진 것 바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유답게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237 치유 서밋으로 쓰여오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은 세 단어지만 한 단어예요. 우리 인생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237 이 서밋입니다. 237 서밋이 지유 무엇보다도 우리 눈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보금화의 방향을 맞춰야 돼 방향을 맞춰야 돼 이 표현은 세계보금화라는 개념을 더 구청한 시기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천세계 237개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이 살고 있다. 그들을 살리는 교회의 개인이 되어야 된다. 여기 방향 맞추고 일하고 이 방향 맞추고 공부하고 이 방향 맞추고 사회하고 아멘 이거 맞추라 그 사회를 동일 문학권 국내에서 이 사회를 국내에서 하면 전도라 그러고 문학권이 다른 데서 하면 성교라 그러고 똑같은 예술을 말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따라서 전도와 성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오직 하나의 나라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입어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모든 오고 가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사람 다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복음 체질로 복음 체질로 그렇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입니다. 그게 하늘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사회의 핵심이 삶 오직의 바탕에서 진행되는 치유사회의 치유 제가 볼 때는요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 다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영적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영적 치유받아야 돼요. 이미 장세 3장에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들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상실했어요. 대인기피증 각종 부정의 적응이 잘한데 어디 가든지 화가 가득 차있어요. 끝으로 화가 가득 차있어요. 화가 가득 차인 것이 폭발할 때 자살 내지는 살인입니다. 자기가 죽든 남죽이든 화가 가득 차있어요. 이해 안 되죠. 막 삶을 때리고 죽이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저 등 차인으로 나면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내가 왜 사람 죽여 나도 모르겠다고 화가 가득 상처가 너무 많아서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서 열등의식이 보통 병 아닙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화가 나요. 왜 날 쳐다봐 이 새끼야. 깡패들 깡패들이 마음이 약합니다. 깡패들이 상처가 많아요. 주로 자랄 때 잘못 자라서 사랑 못 받고 자라오니까 꽉 차있어요. 건드리면 폭발해요.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이 열등의식을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치유하냐고요. 상처 받고 미치고 시 없는 사람들 다 열등의식이 되면 그래요. 우울의식도 문제지만 열등의식도 더 문제요. 맨날 비교하다 살다보니까 여러분 열등의식이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열등의식이면 여러분 무능해보는 사람이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볼 때 가장 많이 병원하고 가장 다가진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많아요. 조심하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떻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아니 하나 죽이고 또 올 때가 기다렸다가 또 하나 죽이고 또 냉장고 마스크에다가 또 하나 죽이고 자기가 좋아했는데 안 만나준다고 가족을 다 죽여버려. 사이코패스냐 사이코패스도 아니야. 정상이야.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이게 영적으로 해석 안하고 무슨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미 현장에 이런 사람들 가득 찾은데 여러분 가진 기한 보금을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말하는 게 부담됩니까. 짜증납니까. 화가 납니까. 여러분이 언제 당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서 표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길 가는 사람 걸려 이유 없이 길을 죽여. 이걸 뭐라요. 묻지마 범죄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왜 나옵니까. 결국 우리가 당한다니까요. 보금만 전화하면 정말 보금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과 생각 내와 영혼까지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는 자리가 치유하는 병원이 치유하는 사람이 교회밖에 없고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 의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여러분 보금 알잖아요. 주위 사람들 그냥 멀쩡한데 안 그렇다니까요. 의사는 진단해야 돼. 진단 치유해야 돼. 교회가 그래서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아. 속이지 말고 쇼하지 말고 덮어놓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영적인 건 못 속입니다. 대화 단 몇 번만 하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특별히 일가 친척들 중요합니다. 일가 친척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 하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복음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정확히 분별하고 근본 치유를 일으키는 복음 치유 시스템을 현장에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다섯 가지 기초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기 직위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적으로 확산시켜 나갈게 다락방 팀사역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정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응답을 누리하는 것이 미션 입니다. 단일 사업하고는 자기 직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문기 지역에서 복음을 사는 지구 이 다섯 가지 기초가 활성화되는 만큼 현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들은 모든 한 사업장도 없이 다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해야 돼요. 예배가 없다. 하나님 책임 안집니다. 더더구나 영국에 다니면서 내가 하는 사업장에 다른 방 하지 않는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뭐 다른 불신자 기업이나 같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37 서밋의 여정 소개서 다닌는데 제가 볼 때 내가 서밋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처럼 영적이 비밀을 아는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뒤끝에 앉아있어도 나가면 이거예요. 나가면 놀란다. 아니 전도사고 왔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묻는데요. 딴 데 가서 말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확 알아듣지도 못한 처음 듣는 말을 확 하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라고 따라서 나는 이미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말 모든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지요. 나는 영적 서밋이 기도가 달라지지요. 말하는 행동이 달라지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지요. 말씀으로 내 생각 내 가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나가서 서밋에 응답으로 가죠. 언제나 성도가 만나면 강남 포로맞지요. 차원이 다르지요. 다른 종교도 목사님 장롱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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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따 마지 심부름 하지요. 그럼 아 웃고 아 웃고 그러고 끝나지요.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미움과 분노와 불신 밖에 남는 게 없어요. 만나서 말씀 포롱 하면 이야 내가 목 들은 거 들었는데 포롱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은혜 예방하고 성의 역사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서유세 기독교 심리학자 의사죠. 폴 투리니 폴 투리니 에는 많은 환자들 특별 정신과 환자들을 상담 했습니다. 이분 심리학자 의사인데요. 현대 환자들의 중증은 바로 자기 상실 갑니다. 어느 사이에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상실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체성 상실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장신의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열두가지 영적 문제가 아니라 일곱가지 하나님 잔인의 신부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그 사역이 교회가 감당할 사역이라고 영계 모더슨들 오직 복음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237 치유 스미세 삶이 되기를 짐으로 추부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용기는 근육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강해진다. 처음부터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용기를 여러 번 내다보면 그 용기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용기 인생에 중요하죠. 용기 영적인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 처음에 두르고 떨리지요. 어색하지요.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면 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늘도 토미가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의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이루어주신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할 수 도와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번 온라인 이 세세미 초청 시간표가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영적 활력을 주시는 그런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해보세요.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영계 전성으로 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존재 이유 나의 존재 이유 영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이번 세가족 초청 기간에 아무 생각 없이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구원업교로 작성된 자들에게 봄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내가 살고 너가 살고 현장에 사는 역사가 있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